마지막으로 윤도현 선배님께서 우리 또 친구 우정. 이야. 드디어 라이브로 듣습니다. 야, 무진이가 마이크 대주는 거야? 그렇지? 야, 무진이. 이번엔 잘해 보겠습니다. 그래, 기울어지면 안 된다고. 나는 뭐 나도 이게 친구 관련된 노래는 아닌데. 무대에서 이 노래를 하면 이제 관객들이 같이 막 떼창이라고 하잖아. 그런 거 엄청 하거든. 그러면 이제 그 관객들하고 친구가 되는 느낌이 딱 들어. 이 노래를 부르면 진짜. 뭐 남녀는 소할 거 없이. 다 친구 되는 느낌이 있어서 나는 나비. 와우.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. 앞길도 보이지 않아.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. 살이 터져 허물 벗어. 한 번, 두 번 다시. 표정 관리가.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. 추운 겨울이 다가와. 힘겨울지도 몰라. 온 바람이 불어오면. 이젠 나의 꿈을 찾아. 날아. 날개를 활짝 펴고.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. 노래하며 춤추는. 나는 아름다운 나비. 열, 잘 어울려, 진짠 나의 꿈에 craft. nah,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보내게 된다. 왁자와 아름다운 나비. 오오오오오오 Ho 역시 마이크 잘됐어 명부를 하셨네요 진짜